아람브라 궁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브라 궁전을 보러 그라나다에 온다. 그러나 나는 다른 걸 보러 여기에 왔다. 아람브라보다 더 신비로운 것. 봤어? 봤어요? 대박인데요, 이거? 마법. 나는 이 마법을 보러 뇌에 가져왔다. 보니따 호스텔을 나한테 팔죠. 좋은 값에 살 테니까. 저희 호스텔을 사시겠다고요? 앞으로 그라나다는 마법의 도시로 유명해질 겁니다. 마법이요? 나 원래 필코치는 바로 고하는 성격이라서요. 마침내 오늘 내 인생에 마법이 일어났다. 근데 이걸 진짜 혼자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누구예요, 이거? 나도 미치도록 알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그, 그, 그라나다에서 왔는 보니따 호스텔을 기다려면 갈게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라나다에 오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